여수시가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탑승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적용 대상은 여수시의 주소를 둔 75세 이상 시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여수시는 1년 동안 3번의 과태료를 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